안녕하세요 오슴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2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이며 2002년도에 준비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이고요 일반적인 30평대에 맞춰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32평, 31평, 34평 등 거의 대부분 비슷한 평면도로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동일한 평면 안에서도 최대한 무엇이 다르게, 무엇이 특별하게 저희가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한번 현관부터 거실, 주방, 욕실 각 침실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컬러감이 좀 많이 들어갔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우드 느낌의 어떤 바닥, 실제로 뭐 바닥은 월넛 소재로 바닥이 마감이 되고 창호 같은 경우는 전체 LG창호로 교체를 했지만 그 위에다가 우드 느낌의 필름을 덧대기도 했고요 일부 이미지워를 만들었던 벽체도 있는데 그 벽체도 우드의 느낌을 좀 더 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옆에 있는 이런 조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색상은 좀 더 브라운 색깔에 가깝지만 전체적인 우드 컬러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를 적재적소에 조금 더 밝은 계열이 우드보다는 월넛과 같은 조금은 톤 다운된 우드의 계열의 색감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색깔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일 거예요 진한 그린, 밝은 그린, 올리브 그린 같은 어떤 그린의 색깔들을 군데군데 잘 섞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구획도 재밌지만 디자인적인 것들이 좀 어떻게 잘 묻어나 있는지도 한번 색감 같은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현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관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이제 서 있는 이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3연동 도어로 설치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3연동 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면에다가 벽체를 형성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은 주방을 전체적으로 디귿자형 구조로 만들고 아일랜드 식탁을 좀 크게 만드는 평면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는 이 문에 열리는 방향은 이쪽 제가 서 있는 쪽 중심으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어는 주방 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연동 도어라고 하는 도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연동 도어로 설치를 했는데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이번 공사 이후에 중문을 설치해서 공간을 좀 분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존의 공사 전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서 있는 중심으로 조금 더 앞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두게 해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중심으로 이쪽 벽체 한 이 정도의 벽체만큼 실은 이 현관 자체가 앞으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대부분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현관을 최대한 좀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요즘은 현관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현관을 바닥도 확장하면서 이 벽체도 확장하는 현관 확장 공사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에서 저희가 크게 이번에 좀 변화를 줬던 것은 현관 확장을 해서 기존에 있던 바닥도 확장을 하고 벽체도 확장을 했다 이 확장을 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저희가 앞쪽에 있는 이 복도 쪽에 있는 복도 공간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가 줄어들면서 현관도 넓어지고 주방도 넓어지는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감을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절대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에 절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골조를 손대지 않는 이상 이 공간을 더 확장을 준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나마 그걸 인테리어적 요소로 많이 풀었던 게 보셨던 것처럼 바닥에서 측면을 좀 보시면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을 설치해서 거울을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의 거울을 설치를 해서 확장감을 일단 줬고 또 측면에 신발장을 보시면 신발장 같은 경우도 상부와 하부 쪽에 띄움을 해서 약간의 추가 여유 공간이 있는 느낌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에서 약간 뭔가 빡빡하게 공간이 꽉 찬 느낌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는 느낌을 양쪽 옆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울로 한쪽에서 신발장에 상하고 띄움으로 공간에 확장감을 줬다 그리고 수평적인 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조금 더 공간을 들여내면서 현관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현관이라는 어떤 작은 공간이지만 이 집을 들어오는데 처음 마주하는 이 공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벽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공간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벽인데 보통은 벽지로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름으로 하면 아무도 오염이 돼도 이게 저희가 닦거나 청소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발장 한번 보실 텐데 신발장 같은 경우는 상하부 띄움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시면 제 손톱만한 이런 이쁜 손잡이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한번 넵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일반적인 신발장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뭔가 공간이 조금 많이 촘촘하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도 종종 설명드렸던 건데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만들면 이게 공간 일반적으로 한 200에서 250 정도의 간격으로 드문드문 만들게 되는데 신발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컷마기를 좀 여러 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대략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13cm에서 14cm 간격으로 만약에 공간을 만든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반들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이 확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좀 화이트 계열의 테라조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서 6짝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서 내부가 깔끔하게 마감이 됐고요 정면에 있는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3윤동 도어로 해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문이 닫았을 때는 현관 안쪽에 어떤 침발이나 이런 좀 지저분한 요소들이 최대한 깔끔하게 가려지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우드의 느낌이 쭉 타고 바닥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관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거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